헬스와 그림들 전시에 오시면 총 6개의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헬스의 초대 존, 여기서는 헬스의 연보와 그의 삶, 그의 라이프그래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대기가 있습니다. 방구 자체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화가잖아요. 헬스는 인문학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문호의 대가이지만 실제 그의 삶조차도 드라마틱한 삶을 똑같이 살았던 작가로서 그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또 타인의 치유를 위한 그런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모든 명화 작가들 또는 유명인들, 유명한 화가들 근데 그들의 고통스러웠던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드라마틱한 삶을 저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작가들의 생애와 삶을 다룬 작품을 좀 전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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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